몸에 좋은 여주 요리 한번 만나볼까요? 시원한 여주 물국수부터 담백하면서도 영양까지 풍부한 여주 제육볶음 지글지글 남녀노소 모두 반할 여주전 짭조름하면서도 아삭한 여주 장아찌 구수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건강음료 여주차까지 뜨거운 여름철 갈증해수를 위해 꼭 마셔보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나요? 차부터 마셔볼까요? 여름 안녕 진짜 더웠거든요 사실 오늘 와 이게 그냥 가시는데요 씁쓸한 맛도 없고 단맛은 없는데 진짜 시원하네요 여주 요리가 한 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지고 땀과 정성으로 거둔 이 특별한 결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봅니다 말 그대로 여름 보약이네요 맞습니다 빛깔부터가 여름에 잘 어울려요 입에 넣어드려야지 아 진짜 건강채소 광진여주 드시고 장사하세요 뚝딱 네도 있음 아쉽습니다 qué이비아 아쉽습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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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